제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있고 그러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옷을 사도 나의 취향을 알고 내 몸의 사이즈를 알아서 옷을 사주면 그게 금액에 관계없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주 극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을 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반영된 당신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바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열망하신다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반영된 당신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주입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 생각을 우리가 따라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창조 때부터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악한 생각 사단이 주입시키는 좋지 않은 생각을 그들이 계속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이런 것이었다면 너희들을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차라리 너희들이 고생을 안 할 뻔했다고 할 만큼 그분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금방 악이 막 번져가는 것을 보시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잠원 20장 11절 찾아주세요 잠원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 하여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 생각을 자기 행위를 사람 댐댐이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시를 보면 그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는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까지 내려가셔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아주 자기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는 그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눈치를 삭 봐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해가 엉덩이를 탁 때리면은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안 울어요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자기가 한 것보다 좀 과하게 매를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 6개월 된 아이가 울어요 그만큼 사람의 그 마음은 선과 악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아이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열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면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굴복시킨다 그러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굴복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계속 계속 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리뽀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주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와서 그 공상하고 잡념하고 무슨 생각인가가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 방식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죽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아침에는 먹은 게 소화가 잘 됐는데 점심에 먹은 것이 좀 소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묵지근하고 아프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재발됐나? 전이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아니 아까 좀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아니야 전이된 것 같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미 죽고 사는 건 내 손을 떠난 일이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것만 이루면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전이되었나? 재발되었나? 이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이됐나 재발됐나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때 그 생각을 거절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도하는 힘을 잃을 때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단이 우리를 지도하는 힘을 잃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죗된 사람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 나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죗된 사람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사단이 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곧 죗된 생각인데 그것이 누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 공상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러한 생각을 계속 계속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무방비로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 계속 마음속으로 찬송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선택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애할 때 하루 종일 염두에 둔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죠 그것이 그리움이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또 반대로 지독히 미워해도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즉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학교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건 생각을 못해요 또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이 세상 것을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를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는이라 이 세상에 어떤 보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러한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고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고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자꾸 죄인, 죄인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남해가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친 일도 없고 바람핀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술, 담배도 안 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싸잡아서 죄인, 죄인 하니까 전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언가 알아야지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 죄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 마음 속에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또 야거보소 4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에이 이까지 것쯤이야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세상 풍습에 맞춰서 산다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랬고 그것은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은 것이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는 것 그것이 곧 죄고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양심 가운데 들려온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또한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온갖 우상이 뭔가 잡념하는 것 공상하는 것 우울함 슬픈 감정 후회 분노 열등감 낙담 절망 이기심 두려움 이러한 감정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런 걸 생각하게 하고 또 식욕이나 정욕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온갖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뭐 우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떤 큰 부처를 만들어 세운다든지 무슨 뭐 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지금이 말세라 그러죠 이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날 디모데우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내기 일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어느 것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놓여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핑계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마음에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둘 거라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농사를 지어보고 정원을 가꿔보면 이 정원이 잘 되든지 농사를 잘 되든지 하는 것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농부가 그 밭을 가꾸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정원이 잘 되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금방 농사가 그르쳐지고 정원이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모태교인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잠깐만 마음을 등하니 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마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는 격렬한 투쟁 그리스도인 생활에도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격렬한 투쟁과 대처해야 하고 심한 유혹이 그를 공격해온다 육체의 소욕은, 즉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를 본성을 거스린다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끝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이고 유혹적이 될 것이다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자주 있을 것이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박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다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슨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셨냐면 전도서 9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생각, 미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여쭤보면 즉시 해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시라고 성령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단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품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식이,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순정에는 완전한 힘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정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배웠으니 이 방법을 이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만 우리는 무서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배운 말씀을 계속 계속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순정하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